다시 있을 때만요. 다시 있을 때만. 그쵸? 긴장하시고. 코너! 대학선 올라와서 대학선도 괜찮아요. 대학선도 괜찮아요. 차 믿고 가세요. 차 믿고. 괜찮아요. 차 믿고 가세요. 아까 보니까 차 믿고 가도 대학선 갑니다. 아, 브레이크 잡고. 그렇죠. 브레이크를 위로 잡는 거예요. 자자자자자자자자자. 으아! 브레이크 싹 잡고 코너 들으면서 대학선 빠져나오면서 대학선. 그렇죠. 오! 좋았어 방금! 방금 차를 믿은 거예요. 차를. 자자자자자자!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다. 보통 일할 때는 또 쫓아보안되고. 누가 쫓아와는 게 아니라. 얘는 지금 누군거 쫓아오고 있어요. 쫓아와! 뒤에 누가 쫓았는데 잘하세요. 빨리 더 더 코너 떨고. 손가락 손가락. 손가락 손가락. 또 빨리 더 빨리 또 빨리. 그렇지 브레이크 잡고. 빨리 빨리. 아, 코너! 자. 뒤에 쫓아옵니다. 또 찹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 해주면서 그걸 또 편안하게 해야 돼요. 평화롭게. 평화롭게 하면서 트랙 브레이크 아우 좋습니다 자 뜨거워 점프 그렇죠 아 대각선 어휴 안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인코너라면 다음 코너에서 아웃코너가 돼요 여기서 아웃코너에서 뒤에서 인코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웃코너 일단 보세요 일단 그렇게 한 번 더 볼게요 어 넘어갔다 넘어갔다 다시 볼게요 그림을 위해서 다음 코너 다음 코너까지 생각하세요 다음 코너까지 그러면 다음 코너까지 아웃코너에서 붙어서 인코너 그렇죠 편하죠 이거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이스예요 다시 아 빠뜨렸다 바로